어떤 간증 4302 읽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이 될까 읽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어떤 간증 4243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인 봄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예수님을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깨끗게 해결될 죄다 나사로 예수님을 명하노니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나사로 예수님을 명하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인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인 문제가 해결될 죄다 나사로 예수님을 명하니 직장인 문제가 해결될 죄다 SPSP 직장인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인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인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매매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임대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SPSP 부분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나사리스 운명하느니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많은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스 운명하느니 깨끗이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스 운명하느니 질병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선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리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압병이 떠나가라. 나사리스 오장육부에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리스로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경화증이 치유될지다. 간경화증이 치유될지다. 강경화증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계양이 치유될지다. 위계양이 치유될지다. 위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위계양하고 위암과 위에 모든 에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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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모든 염증과 위에 모든 군더더기 것들이 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렛에서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용정이 치유될지다. 대장용정이 치유될지다. 대장용정이 치유될지다. 염증이 치료램지다液 중에 치료램지다 검은수로 온 모든 것들 깨끗이 치유될지다. 빛이 들어갈지다. 에스피, 에스피. 그게 뭔지 모르겠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적적 근막염이 치들지다 적적 근막염이 치들지다 통풍이 치들지다 당뇨가 치들지다 고혈압이 치들지다 콜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저혈압이 치들지다 무좀이 치들지다 무좀이 치이들지다 무좀이 치이들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나살에서 선명하노니 조상저주 귀신이 한길을 와서 일곱길을 물러가 묶음 받을지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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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각종 귀신이 따라갈지다. 각종 귀신이 따라갈지다.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SBS SBS 나살에서 peroken성isse 군대 귀신이 끊어갈지다. 후도암이 치이들지다. 혈암이 치이들지다. 설암이 치이들지다. 비노기 모든 질병이 치이들지다 비녹기 질병이 치들지다. 비노기 질병이 치이들지다 이 비노기 모든 질병이 치들지다. 이 비노기 모든 질병이 치이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싫다 안구건조증이 싫다 구강건조증이 싫다 구강건조증이 싫다 구강건조증이 싫다 구강건조증이 싫다 족제근방염이 싫다 족제근방염이 싫다 족제근방염이 싫다 모든 피부 아토스가 싫다 아토스가 싫다 피부암이 싫다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체험할 때 소화기 문제가 치들지다 소화기 소화에 염증이 일어나는 소위계양이 치들지다 위계양이 치들지다 위계양이 치들지다 SPSS 많이 차도가 있는 간 경화가 많이 차도가 있고 간암이 많이 차도가 있습니다 SPSS 장의 대장암에 괴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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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에서 가루가 될 지다 이 더러운 악한 걸 떠나갈 지다 십자가 보협회를 뿌려주시옵소서 계속 다음에도 이 대장벽에 있는 괴사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간증 4302번 중복회대를 끝마치겠습니다 SPSS SPSS